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과,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1과에서는 무엇을 같이 공부해요? 네, 11과에서는 dv, 아어요, 지다, 그리고 av, get, 되다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v, get, 이 두 개의 문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두 문법을 우리 친구 후엉 씨하고 주니치 씨가 어떻게 말해요? 같이 들어 볼까요? 주니치 씨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바람이 불고 시원한 가을 날씨를 좋아해요. 흐엉 씨는요? 제 고향은 눈이 안 와서 눈이 오는 날씨가 좋아요. 그럼, 흐엉 씨 고향은 1년 내내 덥겠어요? 덥지만, 비가 오면 조금 시원해져요. 요즘 주니치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흐엉 씨하고 주니치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흐엉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덥지만, 비가 오면 조금 시원해져요. 그리고 주니치 씨가 말했어요.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dv, 아어요, 지다, 그리고 av, get, 되다를 공부할 거예요. 모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봄이 왔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 봄이에요. 봄이 왔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 그럼 전에는 여러분, 계절이? 네, 맞습니다.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겨울은 날씨가 어때요? 네, 추워요. 겨울에 날씨가 추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음, 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요.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같이 볼까요? 자,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말해요. 말해요. 여러분, 요즘 건강이 어때요? 저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대답도 같이 볼까요? 대답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 후에 저는 건강해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여기에 매운 음식을 잘 먹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아, 잘 먹어요. 여기도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먹었어요. 하지만 자주 먹어서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 잘 먹었어요? 아니요. 잘 못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네, 지금은 자주 먹어서 잘 먹어요.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한국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요. 한국어로 말해요.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한국 친구하고 많이 이야기하면 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한국어 말하기를 잘해요? 아니요. 지금은 잘 못해요. 하지만 한국 친구하고 많이 이야기하면 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후에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전과 후,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dv예요. dv는 아, 어여, 지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dv가 있네요. 싸다, 좋다. 여러분, 싸다, 좋다 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아가 있어요. 오가 있어요. 이렇게 아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오가 있어요. 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좋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다, 좋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또 밑에 dv가 있네요. 적다, 크다 입니다. 여러분, 적다, 크다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어가 있어요? 으가 있어요? 이렇게 아오가 있어요? 아니요. 아오가 없어요. 아오가 없으면 우리 어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적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적다, 적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밑에 단어도 같이 볼까요? 편하다, 날씬하다 입니다. 여러분, 편하다, 날씬하다 는 다 앞에 네, 맞아요. 하, 하다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있습니다. 하다가 있으면 네, 맞아요. 하다가 있어요. 여지이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날씬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날씬하여지다, 날씬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dv를 이제 잘 쓸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av도 같이 볼까요? av입니다. 자, 여러분, av는 개, 돼다 이렇게 써요. 여기에 av 단어가 있어요. 읽다, 먹다. 여러분, 읽다 하고 먹다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어? 그런데 선생님? 네, 이 밑에 오다, 가다, av가 또 있네요. 오다, 가다는 받침이?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자,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개, 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먹게 되다. 그리고 가다는 네, 가게 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있다, 없다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다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없어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있다 는? 아, 있어지다, 있게 되다. 자, 여러분, 우리 있다 입니다. 있다 는 조금 특별해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어지다, 있게 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있다 는 생기이다. 우리 생기이다 말해요. 여러분이 이것만 조금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화가 있어요. 오랜만에 방 청소를 했어요. 자, 대답합니다. 와, 정말 방이 깨끗하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깨끗하다. AV예요? DV예요? 네, 맞습니다. DV예요. 자, 우리 DV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좋아요. 그럼 같이 확인할까요? 와, 정말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끗해졌어요. 오랜만에 방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방이 어땠어요? 네, 방이 전에는 더러웠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지금! 지금은 깨끗해요.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와, 한글을 잘 읽네요. 여러분이 한국어, 한글을 정말 잘 읽어요. 대답해요. 처음에는 잘 못 읽었는데, 지금은 잘 읽다 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읽다는 a, v예요? d, v예요? 네, 맞습니다. a, v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읽었는데, 지금은 잘 읽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읽었어요? 아니요. 잘 못 읽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좋습니다. 지금은 잘 읽어요. 잘 읽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벌써 11월이에요. 와, 좋습니다. 11월이에요? 네, 날씨가 많이 춥다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춥다는? 네, 맞습니다. d, v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춥다 받침이? 네, 받침이 ㅂ이에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춥다예요. 춥어졌어요? 아니에요. 추워졌어요. 우리 1급에서도 공부했고, 그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공부했어요. 추워졌어요. 추워졌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날씨가 네, 별로 춥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11월이에요. 많이 추워요? 추워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답을 만드는 문제를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할까요? 먼저 1번이에요. 1번에,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하다.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 입니다. 아직 운동을 안 했어요. 생각해요.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하다.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해져요. 날씬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전에 운동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네, 조금 뚱뚱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네, 날씬해져요. 날씬해질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럼 2번도 같이 볼까요? 2번이에요. 회사에 취직한 후부터 많이 바쁘다 입니다. 자, 여러분, 바쁘다 한번 오늘 배운 문법 사용할까요? 바쁘다.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후부터 많이. 네, 같이 볼까요? 회사에 취직한 후부터 많이 바빠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네, 별로 바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직을 했어요. 그 후에는 조금 많이 바빠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3번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3번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3급에 올라가다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급이에요? 네, 우리는 2급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3급에 올라가다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올라가다 입니다. 올라가다는? 네, AV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3급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AV에요.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서 지금은 매운 떡볶이도 잘 먹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다예요. 먹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잘 못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먹다 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같이 확인할 거예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서 지금은 매운 떡볶이도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요. 먹을 수 없었어요. 매운 떡볶이도 잘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주 먹어서 잘 먹어요.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가게에 사람이 많네요. 먼저 말했어요. 우리 대답해요. 요즘 세일을 해서 손님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요즘 세일을 해요. 그래서 손님이 네, 손님이 많다. 자, 많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요즘 세일을 해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일을 하기 전에는 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세일을 했어요. 그 후에 손님이 많아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을 볼까요? 2번입니다. 자, 원래 요리를 잘했어요. 아, 여러분이 요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아, 여러분은 원래 옛날부터 요리를 잘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요리를 자주 해서 아, 한국에서 요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요리를 자주 해서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요리를 잘해요.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디로 이사했어요? 아, 여러분 어디로 이사했어요? 대답해요. 학교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래서 학교가 여러분, 선생님 집하고 학교가 네, 가깝다.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는 네, 맞아요. 학교하고 집이 조금 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까워요.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4번이에요. 4번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은 네,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우리 음연이에요. 그럼 뒤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할까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히 나빠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히 나빠져요. 피우면 건강히 나빠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할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여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이에요. 여기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감기, 걸리다, 집, 쉬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기, 걸리다를 볼까요? 감기, 걸리다는 감기를 걸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리다. 그래서 집 쉬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집이 쉬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쉬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감기에 안 걸렸을 때는 집에서 안 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기에 걸렸어요. 쉬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예요. 소개팅, 하다, 남자친구, 있다. 여러분, 한 번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소개팅, 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소개팅을 하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 어떻게? 남자친구를 있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 자, 소개팅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러분, 여기 한 번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까요? 있다. 네, 같이 볼까요? 소개팅을 해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다 는 특별한 단어였어요. 생기다,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전, 사람, 적다. 지금, 사람, 많다. 아, 조금 단어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천천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사람.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전에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적다? 아니요. 사람이, 사람이 적다. 지금,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사람, 네, 좋아요. 사람이 많다. 전에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다. 여러분, 여기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적다. 전에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8과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확인할까요? 네, 좋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적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8과에서 공부했어요. 는 데, 적었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dv, 아워여지다, av, 게, 되다입니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모두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준희치 씨하고 흐엉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준희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후엉 씨의 고향은 1년 내내 덥겠어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같이 vget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아, 지금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말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배가 고프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배가 고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말했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고 대답해요. 그래서 아,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도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내일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있네요.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은 진짜 비가 와요? 아니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생각해서 말했어요. 아니요. 일기예보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봐요. 그리고 구름 사진을 봐요. 그래서 생각해요. 아, 아마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또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7가에서 은는 것 같다. 우리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도 추측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은 그냥 생각해서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은 내가 봤어요? 내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확실한 추측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이 문법은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오겠습니다. 오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익다, 춥다가 있어요. 우리 get 앞에는 v, a, v, d, v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 v, d, v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익다, 춥다,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오다, 아프다, a, v, d, v가 있어요. 우리 오다, 아프다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get어요, get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춥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춥겠어요. 그리고 아프다, 네,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2번 문법을 잘 사용해요? 아니요, 잘 사용할 수 없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여기에, 내일 제주도에 갈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내일 제주도에 갈 거예요.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말을 듣고, 와, 재미있다!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좋아요. 와, 재미있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받침이 있지만 다 겠어요, 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와, 재미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2번이에요. 매일 3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은 매일 3시간 동안 운동을 해요.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와, 몸이 건강해지다. 우리 공부했어요. 아지다, 어지다, 여지다. 건강해지다. 여러분, 받침이 없네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와,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겠어요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1번입니다. 자,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있어요. 아, 여러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아,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아, 이야기하고 싶어요. 추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겠어요. 힘들겠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도 같이 볼까요? 2번입니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슬프다. 아, 여러분, 친구가 말했어요. 저 오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아, 친구한테 말해요. 정말 슬프다. 여러분, 슬프다.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슬프겠어요? 슬프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들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해요. 내 친구가 슬퍼요? 슬프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3번도 같이 볼까요? 3번입니다. 자,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다. 자,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듣고 피곤하다 생각해요. 아, 선생님은 지금 피곤하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생각해요. 아, 선생님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4번이에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서 좋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번 방학에 어디를 가요? 네, 고향에 가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요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듣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좋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서 좋겠어요.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요. 그래서 정말 좋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내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서 즐겁다. 아,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말해요. 내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 파티를 해요? 정말 즐겁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즐겁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네. 자, 내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서 즐겁겠어요. 아, 정말 즐거워요. 즐겁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 창밖에? 네, 아마 눈이 와요.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여기에 하루 종일 눈이 오네요.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 하루 계속 눈이 와요. 눈이 오네요. 내일 아침에 날씨가 더... 아, 내가 눈이 오는 것을 지금 알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내일 날씨를 생각해요. 아마.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내일 아침에 날씨가 더 추워지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보다 내일 날씨가 더 추워져요. 자, 그런데 진짜 추워져요? 아직 잘 몰라요. 추측해요. 추워지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지금 남자가 있네요. 남자가. 네, 지금 옷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옷이 어때요? 아, 작아요. 좋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이 티셔츠 어때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질문했어요. 대답합니다. 이 옷은 저한테 좀... 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옷을 봤어요? 이 옷은 저한테 좀... 네, 맞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옷은 저한테 좀... 작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 저 이 옷을 안 입었지만 봤어요. 저한테 조금 작아요. 작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을 볼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어, 지금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먼저 질문하고 대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영화를 볼까요? 아, 지금 영화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영화를 볼까요? 자, 이 영화가 어때요? 이 영화가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자, 재미있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어느 영화를 볼까요? 이 영화가 더 재미있겠어요? 이 영화가 더 재미있겠어요? 이 영화를 볼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가 있어요. 여자 위에 합격! 이렇게 했어요. 아, 무슨 시험, 학교, 합격한 것 같아요. 이것도 대화를 같이 볼까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 여자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할까요? 좋습니다. 와, 축하해요. 자, 정말 축하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말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와, 축하해요.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가 있어요. 지금 남자가 어떤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배가 고파요? 아파요? 자, 이것도 대화를 같이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 지금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정말 빨리 뭘 먹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네, 맞습니다. 지금 못 먹었어요를 들었어요. 정말 배가? 네, 좋아요. 이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확인할 거예요. 정말 배고프겠어요. 아, 배고파요? 배고프겠어요? 빨리 뭘 먹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단어를 보고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단어가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일, 날씨, 흐리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내일, 자, 내일, 날씨, 네, 좋아요. 날씨가, 날씨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흐리다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일기예보를 말합니다. 일기예보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내일,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이렇게 습니다. 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그럼 2번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2번이에요. 2번은 단어가 오후, 바람, 불다 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일기예보 말했어요. 이번에도 일기예보를 말해 볼까요? 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람, 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바람을 불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바람이 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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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일기에 보입니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같이 확인할까요? 오후에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불어요. 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3번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조금 단어가 많아요. 하지만, 네, 어렵지 않아요. 먼저, 술 많이 마시다. 머리 아프다가 있어요. 천천히 같이 볼까요? 술, 여러분, 많이 마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술 마시다. 술이 많이 마시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 아프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자,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셨어요. 들었습니다. 생각해요. 아, 머리가 아프다. 내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한번 선생님하고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룸메이트, 큰소리, 음악, 듣다 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룸메이트를 음악 듣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룸메이트가 큰소리, 음악, 듣다. 자, 여러분, 음악 듣다 먼저 생각할까요? 네, 맞아요. 듣다, 을 듣다, 음악을 듣다. 룸메이트가 큰소리, 음악을 듣다. 여러분, 여기 무엇이 와요? 룸메이트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다, 아, 시끄럽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네, 좋아요. 룸메이트가 큰소리로 음악을 들어서 시끄럽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제가 룸메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큰소리로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큰소리로 음악을 들어서 정말 시끄러워요. 시끄럽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vget을 공부했어요. 자, 이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대화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dv, 아어요, 지다, av, get, 되다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네, v, get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흐엉 씨하고 주니치 씨가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듣겠습니다. 주니치 씨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바람이 불고 시원한 가을 날씨를 좋아해요. 흐엉 씨는요? 제 고향은 눈이 안 와서 눈이 오는 날씨가 좋아요. 그럼 흐엉 씨 고향은 1년 내내 덥겠어요? 덥지만 비가 오면 조금 시원해져요. 요즘 주니치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지금 한국 날씨하고 비슷해요.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흐엉 씨가 말했어요. 덥지만 비가 오면 시원해져요. 그리고 주니치 씨가 말했어요. 추워졌어요. 그리고 네, 흐엉 씨의 고향은 1년 내내 덥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흐엉 씨하고 주니치 씨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흐엉 씨하고 주니치 씨가 말할 거예요. 그 대화를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니치 씨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주니치 씨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바람이 불고 시원한 가을 날씨를 좋아해요. 흐엉 씨는요? 제 고향은 눈이 안 와서 눈이 오는 날씨가 좋아요. 제 고향은 눈이 안 와서 눈이 오는 날씨가 좋아요. 그럼 흐엉 씨 고향은 1년 내내 덥겠어요? 그럼 흐엉 씨 고향은 1년 내내 덥겠어요? 덥지만 비가 오면 조금 시원해져요. 요즘 주니치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덥지만 비가 오면 조금 시원해져요. 요즘 주니치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지금 한국 날씨하고 비슷해요. 많이 추워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서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니치 씨하고 흐엉 씨처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잘 읽었어요? 여러분, 흐엉 씨하고 주니치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1년 전 그림, 지금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무엇이 달라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을 보고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다르다 문장이 있네요.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다르다 질문을 같이 확인할까요?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다, dv예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자, 지금?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아, 사진이 없어요. 맞아요.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여러분, 내 애인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네, 애인과 헤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애인과 헤어졌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애인과 헤어져서 네, 애인과 헤어져서 정말 슬프겠네요. 슬프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운 문법이에요. 헤어졌어요. 슬프겠네요. 이렇게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화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대화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네, 개도 있어요. 강아지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아졌어요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아졌어요? 와, 정말! 네, 맞아요. 귀엽겠어요. 귀엽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배웠어요. 많아졌어요. 귀엽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대화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는 네, 컴퓨터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컴퓨터가 네, 좋습니다. 컴퓨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컴퓨터가 있다는 있어졌어요? 있게 됐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있다는 특별한 단어예요. 생기다, 말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자, 컴퓨터가 생겼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어, 컴퓨터가 생겼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컴퓨터가 생겼어요. 생겨서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생겼어요. 좋겠어요.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여기. 아,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옷장. 옷장이에요. 옷장이 1년 전보다 어때요? 네, 좋아요. 자, 옷장이 커졌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1년 전보다 지금 이 옷장이 조금 커졌어요. 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 옷장이 커졌어요. 그럼 옷장 안에 옷이? 네, 좋습니다. 옷장 안에 옷이, 옷도 많아졌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커졌어요. 많아졌겠어요? 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커지다. 커졌어요. 자, 많아지다. get.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아졌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잘 대화를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대화도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마지막 대화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바닥. 바닥이 1년 전에는 어때요, 여러분? 네, 깨끗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지금은 깨끗해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 거예요.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1년 전에는 더러웠어요.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요. 청소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자,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방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청소를 했어요. 아, 그게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도 만들었어요. 대답도 했어요.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친구들하고 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흐엉 씨하고 주니치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날씨 기자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이 날씨 기자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에는 시원하겠지만 낮에는 어제처럼 덥겠습니다. 오전 서울의 기온이 19도, 부산이 20도인데요. 낮에는 서울이 30도, 부산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구름이 많겠고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오후 늦게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오지만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처럼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0도, 춘천 30도, 전주 28도, 대전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기자가 말했어요. 서울의 오늘 날씨는 어때요? 음, 자, 그러면 내일 날씨는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질문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에는 시원하겠지만 낮에는 어제처럼 덥겠습니다. 오전 서울의 기온이 19도, 부산이 20도인데요. 낮에는 서울이 30도, 부산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구름이 많겠고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오후 늦게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오지만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처럼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0도, 춘천 30도, 전주 28도, 대전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질문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서울의 기온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서울의 기온은 어때요? 오전, 낮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말해 볼까요? 몇 도예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기온은 자, 오전에는 19도, 낮에는 30도, 낮에 조금 더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울의 기온이었어요. 그럼, 네, 2번이에요. 부산, 부산의 기온은 어때요? 부산의 기온은 오전, 낮?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오전은 20도예요. 낮은 29도. 아, 오전하고 낮이 네, 조금 비슷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세 번째 질문에도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3번이에요. 내일 외출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일 밖에 나가요. 외출해요. 외출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해요? 네, 같이 확인할 거예요. 내일 외출할 때 작은 우산 하나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작은 우산 하나가 필요해요? 네,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하지만 비가 많이 와요? 아니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우산 하나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그럼 4번입니다. 내일 서울의 날씨는 어때요? 여러분, 서울의 날씨. 서울은 비가 와요? 안 와요? 더워요? 추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내일 서울의 날씨는 같이 확인할까요? 오후 늦게 부터 소나기가 내려요. 그리고, 네, 비가 와요. 비가 오지만,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처럼 더워요. 덥겠습니다. 덥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소나기. 소나기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소나기는 여러분, 해가 있어요. 해가 있지만, 네, 아주 짧게, 짧은 시간에 비가 와요. 그때 우리는 소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 오후 늦게 부터 소나기가 내려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네, 하지만 소나기가 오지만 더울 거예요. 덥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선생님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읽을 때 잘 듣고, 아, 어떤 것이 같아요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1번, 오늘은 하루 종일 더울 거예요. 2번, 내일은 기온이 높아서 계속 더울 거예요. 3번, 오늘 서울은 맑고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4번, 내일 서울은 소나기가 내리는데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 4번, 몇 번입니까? 네,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높아서 계속 더워요? 더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그러면 1번, 3번, 4번, 왜 아니에요? 왜 틀려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더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더울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은 낮에, 낮에는 더울 거예요. 그럼, 네, 오전, 아침, 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오늘 서울은 맑고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3번은 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은 흐리고, 흐려요. 흐리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4번을 같이 볼까요? 내일 서울은 소나기가 내리는데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아니요. 자, 소나기가 내리는데 비의 양은 적을 거예요. 적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내용과 같지만 1번, 3번, 4번은 들은 내용과 같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잘 듣고 이렇게 대답도 잘 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dv, 아어여, 지다, a, v, 게, 되다. 그리고 v, get을 공부했습니다. dv, 아어여, 지다, a, v, 게, 되다는 언제 쓰는 문법이에요? 네, 전과 후,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요?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리고 v, get은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추측해요? 아니요. 확실한 추측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다시 12과에서 만날 거예요. 12과에서 만나요.